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앙을 피하는 길, 바로 제사와 예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참 전쟁을 통해서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많은, 수천만 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희생된 것이 가장 많은 수의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짚어보면 전염병으로 인한 희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 5배에서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불과 1900년도 초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물론 이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미군이 유럽 전쟁에 1차 대전 참여했을 때 그 스페인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서 갑작스럽게 퍼졌어요. 그래서 2,500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시기에 약 750만 명이 독감으로 걸려서 14만 명이 사망했다는 무언연 독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사이 우한 폐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내가 접촉도 안 했지만 열나고 지침하고 하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독감에 걸린 게 아닌가, 우한 폐렴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이미 다 확산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독감은 사스나 메르스나 이러한 양상이 좀 비슷합니다. 사스보다는 이 전파력이 조금 약하고 또 치사율이 조금 약하지만 메르스보다는 더 강하다는 그러한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전염병의 문제, 이 문제는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인가? 왜 이렇게 짧은 시간 내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의사들은, 또 현대의학자들은 이러한 폐렴이나 이런 것들, 2차 감염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는 이번에 우한 폐렴인 경우에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사양고양이 또 아니면 박쥐 이러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또 돼지에 또한 감염이 됐을 때 그 돼지 속에서 그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것 또 박쥐 속에서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까지 전염되는 바이러스로 변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새가 알리는 그 독감 인플루엔자,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데 그러한 그 인플루엔자가 돼지나 아니면 박쥐나 이러한 동물의 숙조가 돼서 거기서 변이를 일으키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독감이 일어나서 굉장히 치사랑이 높은 조류독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새에서만 일으키는 건데 변종을 일으켜서 사람에게까지 놀라운 그러한 피해를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또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염병으로 희생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전염병은 여화의 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화의 칼. 아주 재앙의 칼이다. 아니 하나님이 극률과 자비가 많으신데 왜? 참 죄험치 보이는 그러한 애꿎은 인간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한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이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나 다른 게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 아니 인구조사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갓난아이에게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몇 명인지 보고 어떠한 상황인지 보고 그들을 돌보고 복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쁜 죄악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선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샀는가 그래서 애꿎은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는가 여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당시에 인구조사하기 이전에 엄청난 승승장구를 했던 때예요. 블레셋 대군을 완전히 멸절시켰어요. 그 골리아스를 그냥 물멧돌로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철저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멸절시켰어요. 심지어는 그 골리아의 가족들 아마 그 유전적으로 그 가족들이 다 키가 장대한 것 같아요. 골리아스의 동생도 말이야 골리아만큼 커요. 또한 골리아리의 자손들 키가 장대한 그러한 자손들을 다 멸절시키고 또 블레셋 왕의 왕관을 죽이고 왕관을 빼앗아서 그 왕관의 무게가 보석과 금 무게가 엄청나다고 했어요. 그것을 딱 쓰고 말이야.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높아질 때는 높아졌어요. 이제는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나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할 정도로 다윗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러 큰 다윗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순수한 의미에서 어떠한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 조사의 목적은 내게 칼을 뺄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것을 한번 세보기를 원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대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너는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메신지에 한번 다 조사하고 너의 부하들을 동원해서 나에게 보고하라.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 얘기를 듣자 아니 이 다윗 왕 나의 주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을 행하십니까. 왕이시여 한 번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참소리하지 마.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해서 마지 못해서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열두 집화에 있는 칼을 뺄 만한 그러한 군인들을 세봤는데 이 요압 장군도 좀 성깔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왕 몰래 레위 집화와 베냐민 집환도 싹 빼버리고 계산을 안 했어. 그랬더니 약 1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용사들의 숫자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야 정말 이게 내 목동이었던 내가 말이야 이렇게 참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러한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몹시 기분 안 좋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목이 고든 것이에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바로 마귀의 아주 그냥 가장 무서운 무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이 일어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이 사단이가 사람을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 그냥 팍 공격을 하니까 아주 그냥 미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을 그냥 충동질했어요. 정력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마음을 이 사단이가 속삭인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망하게 하려고 했지만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났어.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승승창고 이것이 사실 다윗의 능력입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에게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적군이 오기 전에 너는 매복하고 있다가 적군을 유인해서 오면 그때 공격하고 이렇게 다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사실 외군에 어떻게 13척 가지고 말이야 12척 가지고 300척 이상이 넘는 그러한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난중일기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선인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면 지고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야. 이렇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참 이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시기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선 민족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중에 선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렇게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하게 한 것입니다. 이 따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만해졌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죠. 세 가지. 첫째는 가장 긴 3년 동안의 기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원하여 기근을 일으키게 하고 3년 동안 백성들이 굶주리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로는 3개월 동안 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냥 막 도망다니고 지리멸멸하게 패배하는 그러한 재앙을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마지막 재앙은 3일 동안에 전년병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칼로 직접 여호와의 칼이라는 건 여호와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참 전년병의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현명합니다. 현명해서 현명하지만 좀 아주 약삭발라요. 사실 뭐 이 적군에게 쫓겨다니면 얼마나 자기가 쪽팔리겠어요. 속된 말로. 그거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또 기근을 당한다는 것 그것도 장기간 3년 동안이나 그걸 보는 왕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3일 동안 그냥 확 막고 빨리 끝내자.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그 전년병에 걸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에 요청한 대로 갓을 통하여서 선택한 대로 그 전년병을 택했을 때 여호와의 칼이 이스라엘을 침해 7만 명의 전년병으로 3일 동안에 사망을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때 조심하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75편 5절에 보면 너희 뿌리 높이 들게 하지 말라.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이 뿌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과 권세나 명예나 이런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뿌리 높게 들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 매우시라는 것. 또 뭔가 좀 가지고 있고 힘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갑바의 힘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목이 고다지는 거예요. 인사할 때도 말이야. 거만한 눈으로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그중에 그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온 것이 교만 그리고 자만 입니다. 교만은 바로 사단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의 죄를 통하여 요한일수 3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 이 교만의 죄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당했던 그러한 일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대가가 조그만한 교만인 것 같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파는 실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가 하나님은 재앙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슬프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내 마음의 합한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행한 것을 보고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가다보면 더 큰일을 당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꺾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결과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사망하게 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징계는 가난의 징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북한에서 권한의 행군 시절에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이게 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IMF 부도를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리에 빠지고 중산층에서 그냥 서민층으로 가라앉는 일이 일어났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징계를 내리느냐 사랑하는 백성들이 깨어나도록 겸손해지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의 재앙을 경제적인 재앙을 누릴 수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70년간 바벨론 포로 포로생 아시리아 포로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을 포로생활 이렇게 교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여인과 합하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아니한 것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이 질병의 재앙 이러한 재앙이 지금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이 총 네 차례 우리가 천년 안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네 차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우한에 지금 이제 막 폐렴이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퍼지고 각 나라에 퍼지는 단계에 있는데 하루속히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어떠한 의학적인 면역과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치료약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철저하게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칼로 만약에 심판을 내리신다면 무서운 일이 인류의 역사상 일어났던 무서운 일이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일 중에 네 가지 재앙 중에 스페인 독감 그리고 1300년 내에서 1500년 동안에 퍼졌던 그 흑사병 그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없어졌어요. 약 2억 명 이상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말이에요. 한참 흑사병이 지나간 후죠. 마르틴 루터는 1500년 초의 사람이죠. 그때 자기의 두 동생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나중에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도 이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으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러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 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 그 천연두가 말이에요. 숫자로 봐서는 엄청난 거예요. 수억 명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1983년도 인가요? 그 천연두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끝나버렸어요. 완전히. 더 이상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아주 멸절되버려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천연두를 마마라고 부른 이유는 그 당시에 천연두 걸리면 여러분 얼굴이 막 얹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살아나면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되지만 반은 죽는 거야. 그때 걸리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굿을 했어. 굿을 하면서 무당들이 그 천연두를 일으키는 신을 마마 이렇게 상감마마처럼 이렇게 부르면서 막 엎드리고 막 분양하고 말이야 달래고 말이야 높이고 그래서 마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에이스의 그 재앙 약 4천만 명이 에이즈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 뭐 좋은 약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이러한 그 에이즈라든지 또한 메르스 사스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짐승을 통해서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년병이. 자 여러분 이 전년병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바이러스 전년병 중에서 하나는 유전자인 DNA가 전파되는 전념성 질환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종이 일어나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B형 간염 바이러스 이것은 변종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DNA 바이러스 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스나 메르스나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은 매년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DNA가 아니고 RNA로 하는 단백질이 변형되는 그러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람이나 동물의 세포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새끼들을 막 이렇게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RNA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조류의 독감 바이러스 돼지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돼지에는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돼지가 또 사람 바이러스를 세포에 받아들이고 조류 독감 바이러스를 받아들여서 돼지 세포 속에서 조류와 사람에게 동시에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를 돼지에서 만드는 거예요. 박쥐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양 고양이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가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고 그냥 열라면 열 주고 행여나 폐렴이 일어날까 그 폐렴 일어나면 항생제 주고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러나 그 전파력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또 들어오게 되면 사람 속에서 또 변종이 또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변종이 그 전파력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가 발병했을 때 일부 의학자들은 2억 명이 죽을 수 있다. 사망할 수 있다. 이것이 막아지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참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끝나도록 하나님이 긍일히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그 우한 바이러스 폐렴을 일으키는 이러한 바이러스에서부터 속히 우리가 해방되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독감과 그 우한 폐렴과의 그 차이는 딱 간단합니다. 우한 폐렴은 그렇게 고열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섭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샀을 때는 굉장히 고열이 났어요. 독감도 38도 이상 고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한 바이러스는 별로 고열이 나요. 37도 미열만 있어요. 그리고 약간 기침하고 그냥 콧물 좀 나고 일반 감기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여러분 첫 번째 발현자 중국에서 그 누나가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걸려도 좋으니까 의사들이 막으니까 나는 같이 죽겠다 하고 개를 얼마나 돌봤어요. 그래서 밥도 떠먹여주고 그냥 옷도 마사지도 해주고 다 했는데 결국 걔도 살아났지만 누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증상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전념성 질환이라는 것은 뚜렷한 어떠한 의학적인 체계가 없다. 이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 식중도에 걸고 어떤 사람 안 걸리는 이것을 면역이 강하니까 안 걸렸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역이 약하다고 해서 꼭 걸리고 강하다고 해서 안 걸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 이러한 모든 전념성 질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 재앙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매를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매를 거두시기 위한 방법을 또한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 역대상 2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전념평이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타장마당을 택하여서 너는 그곳에 번재단 쌓아라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그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천사와 함께 동행해서 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오르난이 열심히 네 명의 아들과 일을 하다가 아니 천사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냥 얼른 숨어가지고 타장마당 뒷속에 숨어가지고 보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와서 도대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왜 왔나? 그런데 보니까 뒤에 다윗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 걸 보고 그들은 나가서 그냥 넙죽 땅에 엎드려서 왕이시 어떻게 우리 집에 왔나이까?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난아 내 땅을 나에게 팔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번재단을 쌓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오르난아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오르난아는 즉시 말해요. 아니 이 땅뿐이겠습니까? 이 땅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십시오. 그 좋은 일을 행하는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소도 번재물로 들이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이 뭐 틀인 거 아니고 곡식을 떠는 그 다잡기도 그냥 화목제로 들이십시오. 태우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드릴 테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왕시오.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희생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야. 그렇게 하면서 600세계를 그 어른아내에게 줬어요. 600세계를 그래서 600세계를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그 작은 땅인데 600세계를 줬어요. 금 600세계 그러면 한 세계를 60 대나리온 입니다. 60 대나리온 그러면 한 대나리온은 일당 근로자의 하루 임금 에요. 한 대나리온 그러면 금 1세계를 60일치의 임금인 거예요. 그러면 600을 곱하면 보니까 36,000일 이더라고요. 36,000일 그래서 그 일당을 한 10만원 정도 하잖아요. 요새 10만원 더 되는 건 많이 있죠. 보통 최하가 10만원 10만원을 계산을 하니까 36억이 나오더라고요. 36억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36억 있는데 그 당시에 36억 이란 그 돈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아마 300억 이상 되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말해요. 아주 벼락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일생동안 먹고 자기 자세기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값어치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아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갑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 자기가 있는 모든 것까지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드린다는데 이거 아까운 게 없어요. 왜냐 사실 그건 자기의 재산 목록 1호들 아니에요. 그것까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른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경건한 그 마음 여호와를 경애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엄청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태도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그 은혜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학생이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이백 몇십만원 천액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마음 이 어른안의 마음과 이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월이 역임을 당치 아니하시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오.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른안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귀중하게 그러므로 이 제사라는 것은 공짜로 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 희생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하여 번재단에 그 재물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야. 그리고 불이 떨어진 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에게 명령하셨잖아. 내 칼을 다시 꽂아라. 천사가 칼을 꽂으며 재앙이 멈췄다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 어떠한 재앙도 멈추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멈추는 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바로 구약의 제사는 지금 이 시대에 신약시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잘못 드려도 큰 재앙이 맸어요. 아브라함은 그 비둘기를 드렸을 때도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하고 자르지 아니하고 그냥 드렸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임했습니까?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드리는 구약시대에 다섯 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첫째는 번제여 둘째는 속제제여 셋째는 속건제여 넷째는 화목제여 다섯째는 소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번제단에 희생 재물을 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희생 재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내 자신의 각을 떠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말이에요. 또한 내장을 다 떼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시간 떼고 극장에서 그냥 설교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좀 하네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가 아니죠. 구경하는 거지.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자기 자신이 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에 불이 떨어질 때 말씀에 석탄을 통해서 말씀에 기름이 내 몸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번재단의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재단에 불이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름과 석탄이 여러분의 그 몸에 몸을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의 석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재단이에요. 불에 태우는 제사야. 불에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러한 내가 제사를 드리는 마음.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흐뭇고 점이 있는 것도 안 됩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직접 각을 뜨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각을 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각을 뜨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잡은 짐승의 각을 뜬 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번재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요. 바로 성소에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뿌려지는 속재소에 뿌려질 때 죄가 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릴 때 이 번재물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 여러분 하나님은 태움의 제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왜냐. 불로 태우면 뭐가 생깁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흐명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말입니까. 그 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은 예수 크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간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찢으셨어요.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송서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늘의 속재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들으느냐. 번체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내리는 성령의 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로 왔다 그랬어요. 그 불을 던지면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들여진 재단의 성령의 불이 붙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제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고통없이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내 자손심을 벗겨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돼요. 내 더러운 치부가 다 드러나야 이게 제사가 되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불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서서 5장 19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화목제물 성도의 화목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화목제사가 된다. 화목제사 여러분 속제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바로 회계를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제3의 은혜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제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거 속건제 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면서 회계하는 속제제가 있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는 거야. 그리고 소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약시대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천 번제 그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번제 재단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앞에 속제수에 뿌려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의 불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에 꽃같이 임했다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를 상대하는 것이에요.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재하는 역사가 바로 번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세속적인 정력들은 다 태워지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에서 재앙을 멈추게 하는 재앙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시다가도 멈추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예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흠량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가지 더 속제제와 속건제 회개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또 화목제물로 서로 시와 참매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다섯 가지 소재와 함께 다섯 가지 제사를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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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시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의 속제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제사를 산제사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시도가 나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시도의 그 놀라운 희생 제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안고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아직까지 나는 예수님은 알지만은 예수 그리시도가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온전한 제사를 들이시고 예수 그리시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재앙 이 세가지 재앙 경제적인 기근의 재앙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계속 쫓겨다니는 그러한 재앙 세 번째는 질병의 재앙 이 세가지 재앙이 여러분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어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제사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물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모든 재앙이 여러분의 삶속에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